지금 저희는 바르샤바에 와서 이제 호텔에 체크인을 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 바르샤바시죠 바르샤바가 익숙한 서상진 선수입니다 저희 식당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이드님? 아니 그 가다보면 식당 했었는데 가이드님 할 수... 아이 왜 할 수 있어도 아 지금 준비... 준비 쫄쫄하게 안 해오신 거예요 자 바르샤바 익숙한 서상진 선수입니다 자 바르샤바 익숙한 서상진 선수입니다 자 바르샤바 익숙한 서상진 선수입니다 형님 건강하시고요 만성 건강하십시오 자 그래도 인사받으셨으니 덕담한 말이 또 우리의 아랫사람에게 해주셔야죠 아 어떻게든 그런 일 잘 되고 가족들 식구들 잘 크고 가정의 평화와 안녕이 되길 바랍니다 가르진 slave 와 아휴 유럽향기가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아휴 아.. 아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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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네.. 오 좋네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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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혼자 이렇게 먹었을 때하고 오늘 이렇게.. 진짜.. 최고 중요한 건 같이 먹는다는 게 제일 크고요 같이 먹으면 머리먹든 어디서 먹든 다 맛있는데 특히 오늘은 우택이가 너무.. 너무 감미롭고 맛있게 먹어서 너무 먹기가 좋네 잘 먹었습니다 형님 내가 사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게 더 좋네 우리 아우택 이사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꼈나요? 우택이 음.. 음.. 진짜 그래도 먹을 때마다 음.. 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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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며칠 마셔서 음.. 음.. 저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건가요? 폴란드 쇼핑몰인데 그물망처럼 된 게 지붕 전체 지붕으로도 하늘이 다 보여집니다 렛츠 고! 버 Stockholm 시작! 첨력의 수납 10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